오늘 마지막 소식은 최근 들어 배달로 올랐다는 기사들도 많이 보이는데 관련된 소식이네요, 전해시십시오. 그렇습니다. 배달비가 많이 올랐죠. 올해 들어서 배달 플랫폼과 배달 대행업체들이 속속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배달료가 1만 원이 넘는 사례들도 생겨나고 있는데요. 한 아파트 주민들의 배달비 절약 방법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대다수 배달 대행업체는 이달부터 배달 대행 수수료를 500원에서 1천 원씩 인상했습니다. 지난해 평균 3,300원이었던 수수료를 수도권 기본 배달 대행료는 4,400원 수준으로 1년 만에 30%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배달비 부담이 커지자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배달비 절약하는 방법이 공유되고 있는데요. 이른바 배달비 더치페이, 배달비 공구라고 불리는 방식입니다. 아파트 단체 대화방이나 커뮤니티에서 치킨 드실 분 등의 글을 올려서 함께 음식을 시킬 사람을 모은다는 것입니다. 배달원이 아파트 동 앞에 도착을 하면 각자 나와서 자신이 시킨 음식을 가정하는 시기인데 배달비를 나눠내기 때문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누리꾼들은 좋은 방법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고요. 자영업자들도 계산 금액은 커지고 배달 부담액은 적어지니 좋다라며 반기는 반응입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5장 1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